여러분들 늘 가정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많이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곡은 언제발소 들려드리겠습니다. 박수 감사합니다. 박수 박수 지금 내 나이가 제 길을 쫓아보라 살기 바빠하는 세월 보고 살았는데 내 나이 내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내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합니다. 내 나이 한 번이면 끝난 줄 알았는데 인생에 참 맛을 다 보고 살았는데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고 지문에 참을 수 없죠 내 나이 내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내 나이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사람들이 누나 순d 지구 내 persona 참아 바 dun 그러나 주 그런데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그런데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